연수구가 지난 16일 연수새누리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연수새누리사회적협동조합과 민간위탁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연수새누리사회적협동조합은 민간운영능력과 전문성 등에 대한 민간위탁적격자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내년부터 2년간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. 연수새누리협동조합은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, 사회복귀와 취업지원 등 알코올중독자의 회복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알코올중독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